오늘의 점사들, 워밍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승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승리의 하이파이브는 우리 2018 유천추구 콩나무 페스티벌 자랑스러운 시인상자 우리 선수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하이파이브는 우리 포스코먼설 브랜드들이 맞아 포스코먼설 합창단에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이파이브 공찬의 스크린벌 자격기의 승리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포스코먼설 합창단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먼설은 인터넷라이드즈의 공식 스포인 것이죠. 포스코먼설의 합창단 마련한 특별한 공연도 즐겨주시고요. 관계 끝난 때까지 포스코먼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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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